1집 사랑하나봐. 2집 진심이라는 것들은요. 정말 큰 사랑하나봐. 이 모이스톤이 아주 색깔을 아주 멋집니다. 모이스톤이 허스킹이 약간 중조 모습이 같은 모습인데 무대명이 좋구요. 은주가슴님의 극한 나이라는 것들. 여기 대박 가야됩니다. 극한 나이의 은주가슴님을 부르면서 원래 인주한 회가에서 막을 내리게 될 것 같습니다. 정규진 시청자 여러분. 또 해외 공부 여러분. 해외 블러저 여러분. 임주한의 회사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해서요. 여러분들에게 좀 보다는 스트레스를 한 번 풀어낼 수 있게끔 노력을 가겠습니다. 그걸 인정시스템 하셔야겠구요. 자, 저희는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한의 회사님의 저는 임주한. 박주현의 회사입니다. 오늘은 분명 어제보다 행복하실 겁니다. 유은미의 베스트 데이. 네. 네. 땡큐. 굿밥.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네. 잘할게요. 감사합니다. 박수. 마이. 마지막 봅니다. 다 맞쌍게. 이거 나한테. 나한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불가이의 아름다운 내 몸 속에 빛이 있는 곳은 마지막이 밝다 아직도 사랑할 수 있어 아직도 환영할 길 있어 눈세가 지우는 거야 흐릿한 나의 꿈이야 눈세가 지우는 거야 흐릿한 나의 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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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좋은 날 볼 거야 흐릿한 나의 꿈이야 웃으며 사는 거야 흐릿한 나의 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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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혀진 내 모습 한치만 이루어진 아무것도 사날 수 있어 아무것도 화가야 할 게 있어 인생지금 눈처럼 끝단 나의 존재야 끝단 나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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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벙하지만 웃으며 사는 거야